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련입니다. 오늘은 제가 힘찬 제수생활의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3 때는 고1,2,3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고3 생활과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생활을. 근데 제수는 어떻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길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3 생활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되죠. 제수는 어떻죠? 내가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제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고3 생활에서는 친구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오로지 나와의 이야기죠. 근데 그 와중에 친구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멀어질 수도 있고 제가 그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멀리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친구를 무시하고 공부해라. 전혀 아니죠. 자, 피디님 하나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때 친구, 지금도 만나시죠? 고등학교 때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죠?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피디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럼 그런 친구를 무시하라? 아휴, 공부는 잘했으면 좋으나 인간이 덜 된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친구를 만약에 공부하는 친구야. 같이 제수하고 있어요. 나도 제수, 얘도 제수. 그럼 뭐죠? 이해하자. 이해하자.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 제가 나보다 원래 고3 때 공부 잘했어. 근데 둘 다 제수하고 있어. 조금 더 좋은 대학. 그럼 봐봐. 내 입장에서 저 정도 공부했으면 나 좀 맞춰주지. 이럴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친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의 말은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좀 뛰어날 수 있어요. 저 친구가 조금 못 날 수 있어요. 그럼 먼저요? 이해를, 잘 보세요. 이해를 한 자만 더 들어가면 돼요. 이해를 구하자. 이해를 구하자. 내가 이러려고 하니까 1년 동안은 이러려고 하니까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자, PD님 여쭤볼게요. 이게 친한 친구와 문제잖아요. 친한 친구, 그죠? 안 친한 친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친한 친구와 문제예요. 안 친한 친구는 상관없고 친한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고 또 내가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해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를 구할까? 라고 할 때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저는 이제 단어 전문 강사니까 영어 단어에서 comprehen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이해하다, 이해하다. 그런데 이 friend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어? 얘가 hand.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free가 뭐죠? 얘가 앞이에요. 앞을 잡는다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hold로 바뀝니다. 자,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악수하면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 피디 이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잘 보세요. 이게 로마인들 중세 시대에는요. 악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악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악수하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 앞을 잡는 거야. 이렇게 악수를 했대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 영화 쓰면 이렇게 악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런데 그 친구가 야, 넌 살아야 돼, 인마. 하고 자기는 죽겠다고 손을 놨어. 그래도 내 손은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잡고 있죠. 네가 손을 놨는다 하더라도 난 널 잡고 있을 거야. 이런 의미에서 컨프레인드가 이해하다라는 뜻. 그래서 그들은 악수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형제의 악수가 친구의 악수가 아니래요. 형제의 악수.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른 손이야, 지금. 다른 손입니다. 이렇게 악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봐보세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상황이면 역경 속에 있죠. 역경 속에서 친구가 뭐가 됩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인들의 말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볼까요? 자, 갑니다. 이제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다 잡읍시다. A friend. 친구는요. Love, 사랑한다. 그런데 누구를? Me. Me가 빠져 있어요. 친구는 Love, Me. 나를 사랑합니다. All times.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세요. 그리고 brother, 집중. 저는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 둘을 왜 나누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형제는요. 형제는 It's born. 태어났습니다. 뭐를 위해서? Adversity가 뭐죠? 역경이죠. 어? 친구는 언제 나를 사랑하는데 형제는 뭐죠? 역경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경에서.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잠깐 볼까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해를 구하세요. 뭐냐면 내가 지금은 친구지만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네 형제가 되고 싶어. 이게 무슨 뜻이죠? 역경 속에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다라는 거죠. 역경 속에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싶다라는 거죠. 자,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을 사가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목매한 백성들은요. 억울한 일을 풀 때 누가 도와주면 좋겠죠, 사실. 야! 야, 그거 내가 해결할게. 야, 내가 그거 알아볼게. 내가 그쪽 계통이 있어. 내가 알아볼게. 그런데 그 계통에서 높은 데 있을 때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그 형제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뭐라고요? 이제는 뭐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를 넘어쓰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웃고 떠드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의 언제나 형제가 되고 싶어. 너의 힘들 때 내가 형제가 되고 싶어. 이 말로 그 친구한테 이해를 구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할 거거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 내가 연세대 경영학과 가고 싶어. 야, 내가 그래서 삼성 임원 한번 돼보고 싶어. 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의대 갈 거다. 의대 갈 거야. 야, 너 아프면 나 찾아와.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가. 그런데 그때 정말 형제 같은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형제 같은 친구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다 저를 보듬아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진짜.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저들은 이제 나의 친구가 아니라 형제와 같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진짜로. 야, 나의 형제구나. 나의 형제구나. 내가 힘들 때 다 전화해주고 알아봐주고 확인해주고 아, 저들이 나의 뭐다? 형제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형제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 자, 잠깐 볼까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Adversity. 역경은 역경은 가르친다. 목적어죠. 너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가르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Real이란 말이에요. Real. 외국사는 Real. 또 봐봐요. 멈출 수 있는 우정은 진짜가 아니다. 또 뭘 쓰죠? Real. Real을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친구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나 진짜 진짜 우정. 진짜 우정. 그럼 봐보세요. 1년간 안 만났다 하더라도 고3 때 매일 만났으나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어. 그렇다고 우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멈출 수 있는 우정이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디님한테 여쭤볼게요. 친구들이랑 가끔 티격태격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티격태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만나고 계시죠? 본인의 나이를 해보면 11년째예요. 11년째 만나고 있어요. 그럼 11년의 신뢰가 중간중간 타각타각하는 그런 문제를 다 덮은 거죠.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브라델로 가실 거예요. 프렌을 넘어서 여러분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서 훗날에 너에게 힘이 되고 싶어. 내가 의사가 될게. 내가 경찰 될게. 내가 검사 될게. 내가 은행장 될게. 내가 삼성 임직원 한 번 돼볼게. 그러려면 내가 이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아. 이 과를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누구에게? 친한 친구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부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 힘들 때 프렌을 넘어서 브라델 되고 싶어. 그 말을 한 번 던져보는 거죠. 저는 제가 진짜 힘들었던 역경이 한 번 딱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근데 그때 친구들이 다 와서 하나하나씩 다 봐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저들은 나의 뭐다? 친구를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서 한 명은 뭐냐면요. 21년 동안 안 봤어요. 21년 동안.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왔어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아니 그 친구 두 번째로 먼저 왔다. 그 친구 두 번째로 먼저 왔어요. 제일 먼저 온 친구는 목사님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해가 그렇게 오래 보지 않았던 친구가 온 거예요. 그때 너의 그 감동은 그 위로는 그리고 나서 막 알아봐 주는 거 자기가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아 이게 맨날 웃는 게 만약 맨날 웃는 게 all time at all times 언제나 웃는 거 사랑하는 게 친구라면 아 이제는 딱 한 번 한 번의 나의 역경에 도움을 줬던 위로를 줬던 그 친구는 brother 여러분 친구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친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사람들 친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이해하고 그 친한 친구한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는 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